오늘은 벚꽃을 보러 왔어요 엄청나게 벚꽃이 많이 팼네 이쪽이 우목교 쪽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벚꽃 이쁘다 여기 아래 개나리도 떠있고 또 여기서 더 의식하네 와 이쁘다 여기 아 이쁘다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여기 아래로 물이 흐르고 앞물이 흐르고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터널같아 너무 이쁘다 여기 이쁘다 바꾸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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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어 하하하하 밟지 말라고 다 아 진짜 여기 밟았어요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우리 가정한 남편 이런 남편 없다 어 우리 가정한 남편은 신발을 딱딱하게 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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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벚꽁 맛집이었습니다 안녕 하하하하